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최초의 인간이 돼 넌 그냥 죽고 싶은 거잖아 널 살리고 싶은 거야 색깔 좋은 소리 하네 내 제안이 너한테 나쁠 게 있나? 있어 기분이 기분이 나쁘잖아 살아남는 것보다 기분이 더 중요해? 나는 널 죽이고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어 그니까 까불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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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